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상복이 없는 사람이라서 상은 생각지 않았는데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정말 첫 번째 받는 상 같습니다.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 가수들이 빨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와오기를 간절히 빕니다. 감사합니다. 내 맘속에 범친 그대 사랑 이 순간 같은 삶의 의미를 알았죠 사랑이 무언지 가르쳐준 당신이 내 맘 모두 가려간 사람 번짱번짱이 엄비 손따락 내 맘속에 범친 맘속에 범친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저하고 배가 세계 중이었나 내 맘속에 범친 어느 손가락 내 맘속에 번지 내 사랑을 느낀 순간 것도 내 삶의 의미를 알았죠 살아있는 원칙 가르쳐준 당신 내 맘 모두 가져간 사랑 멋짐 멋짐 엉덩이 손가락 내 맘속에 1번칙 내 맘속에 1번칙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맘속에 1번칙 내 맘 모두 가져간 사랑 멋짐 멋짐 엉덩이 손가락 내 맘속에 1번칙 내 맘속에 1번칙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맘이 손가락 내 맘속에 2번칙 강릉운천 따라해